지금 한군데 왔는데 문 닫아가지고 지금 다른데로 가고 있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호주 도착했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왔다가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잠깐 섰어요. 뷰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기 봐. 나무 좀 잡습니다. 지금 한 군데 왔는데 문 닫아가지고. 오우.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호수를 빙 둘러서 이렇게 지금. 근데 다른 데도 지금 닫은 것 같은 느낌이. 네. 너무 많이 안 돼. 또 다른 데도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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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